수도권과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켜줄 경기도 여주와 원주 간 복선철도가 올해 7월쯤 착공될 걸로 보입니다. 개통 시기는 당초 예정보다 1년 늦은 2027년이 될 전망입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경기도에서 강원도를 연결하는 경강선은 경기도 여주역에서 끊겨 있습니다. 여주에서 원주까지 남은 구간은 22km, 끊어진 동서축을 잇는 여주원주 복선철도 건설 사업이 올해 7월 실시 설계와 동시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여주원주 철도는 서울 북부 청양리를 잇는 중앙선과는 달리 원주와 서울 강남을 직통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 일부가 조정되면서 철도 개통 시기는 당초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늦어졌습니다. 여주원주 구간에는 최고 시속이 260km와 180km인 두 종류의 KTX 열차가 투입됩니다. 하지만 두 열차의 속도 차이로 열차의 추월이나 대기 등 효율적인 열차 운행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원주시는 여주와 원주역 사이 구간에 열차가 임시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인 신호장 설치 등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여주원주 구간은 KTX 열차만 다닐 수 있고 지하철 개념의 수도권 전철은 별도의 운행 계획이 있어야 가능해 향후 해결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